아이고 26턴이네 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가 현재 이번 패치로 나온 R 중에 제일 큰 R 27턴 R인데 언제 깨지냐 5스테이지 드래곤에 깨집니다 그거 뭐냐 드래곤까지 살아가세요 그래야 깹니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진짜야 살아야 보는 거야 여기에서는 찬란한 아이템 두 개랑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졸라 쩝니다 거기까지 가면 순방 아니냐고 순방을 해야 깔 수 있는 R이야 이 R이 그런 R이야 순방을 하지 않으면 못 가야 자 이러면 이제 VIP 먹을 확률은 올렸고 이걸로 버텨서 R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VIP 브랜드만 먹으면 돼요 여기에 총검 같은 거 하나만 넣으면 5스테이지까진 가 이거 하나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근래 든 생각에 이번 패치 이후에 유연한 사고로 유연한 플레이를 하면 대가리가 깨져요 100개가 났다 자 이번 패치에 개소리 같죠? 100개가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100개를 하십시오 내껄 대치로 참는데 이거 네 그 게임에 모든 사람들은 같은 알을 가져요 나오는 내용물은 다른데 턴수가 같은 알을 가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막장으로 갈 수 있냐 4-6에 플래티넘 알을 먹어서 2개를 깔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개막장 게임을 하고 싶으면 개막장 게임 가능해요 안되면 복원 박아 VIP 나오러 앨범까지 했는데 안주네 2칸 어 힘들다 근데 지금 VIP가 빨리 안나오니까 템포가 어중간하게 되고 있거든 어차피 어중간할 거라면 따로 싫어 싫어 자 그리고 이 상황의 브랜드는 약한게 맞죠 그러면 음 혹시라도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놈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내 만족 예스 처음의 계획이 VIP 브랜드로 버텨가지고 이걸 깨겠다 했는데 그 계획이 나가리가 났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잘 팔거니? 게임이 재밌어요 정말 갓게임이야 이것도 근데 이성 그리고 VIP 붙이기 전까진 약하기 때문에 간 좀 보자 좋다 자 어차피 개판으로 흘러갈 게임 이공보 개패 누가 봐도 이건 그냥 개판으로 흘러갈 게임이에요 찬란한 아이템 막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뭔가는 나올거고 두개씩 꽂아가지고 이공보로 그냥 밸류업 오직 밸류로 승부합니다 리롤 안하고 이번판은 리롤이 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리롤이 짱이라고 하기에는 망해버렸어요 여기서 베스트는 VIP 제리를 먹는다 세마리 네마리 다섯 이공보 이공보 누가 쟤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괜춘하지 일성이라 욕하지마 도로운 닛 골목을 아 미친 깨버렸어 아야 너무 세다 진짜 이게 뭐 1쿠스트야 정신 낳았어 이거 진짜 뭐 1쿠스트야 막 이러면 돼 자 근데 이제 먹었으면 빠질 줄 알아야지 원래 1성일 땐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잘 뒤져서 위험한건데 잘 뒤져서 위험한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건 1코 1성입니다 성능 지림 솔직히 이해 안됨 아직도 이해 안됨 이거 VIP 성능은 아직도 이해가 안가 후반에 내가 뭘 쓸지는 몰라요 근데 가엔 총검 정도면 아주 무난한 선택지가 아닌가 아니 랩업이라기보단 이성이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붙어가지고 지금 좀 죽어 좀 죽어 자식몰야 자식몰야 잡긴 할 듯? 이리 가? 오케이 자 8렙 자연빵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노려보자 이제 할거 다했습니다 운영은 다했어요 얘가 붙어가지고 피관리를 한게 아닌 상황의 운영이라 좀 불안한데 할건 다했거든 일단 얘들아 좀 죽어 그래 피좀 줘 피가 모자라 피좀 줘 이따 바다 아 팔 일코 일석 빨로 4스테이지를 헤쳐나가고 있는중이다 현재 스터디나 쳐먹어 проис spin 허아아ㅏㅏㅏㅏㅏолж 너무해 와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자아 시간을 끌어 보자 여기까지는 게이득인데 과연 계속 게이득일진 몰라 사람 살려 아! 진짜 아퍼 … 이씨 아우 아파 건너가자 미니냉 땡 흠 흐아 으흠 흑 음... 오호... 아, 브랜드 붙어가지고 마음 편 리롤 하고 싶었는데 하다보니 여기로 왔네 2개가 넘어졌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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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덜기네네네네 ㅜㅜㅜㅜㅜㅜㅜㅜㅜ 열이까지LA와! 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다 얘가 뭐가 없나 했더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 덱 바꾸느라 머리가 아파 이제 길 잡았어 살만하다 이러면 실 3이요 일단 이거 2성까지는 가야 내가 살아 그렇지 않을까 그거 안 가고 살 수 있을까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리오나가 안 나오니 근데 문제 찬란한 아이템을 줄 수가 없다 이 공부 아까워 뒤지겄네 아이씨 진짜 찬불로 이런 거 나오면 난 이제 뒤지는 거라 난 그냥 뒤지는 거야 잘 갔는데 추억이 960원 남았어요 삼각김 밖으로 못 사먹을 거 같아요 잘 갔니? 그거 나오면 이제 난 죽어 안 나오면 살아 뭐라고? 왜그래 자 이봐 게임 이상해 까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 굉장한 게임 어만 굉장한 게임 아 진짜 야 잠깐만요 넌 이걸 줘야 될 거 같고 아 맞다 이걸 주네 빼도 되겠다 야 그냥 넌 존나 찬란하면 될 거 같애 내가 볼 때 넌 좀 꺼져봐 그럼 넌 이거랑 이걸 들어 그럼 넌 이걸 들고 넌 이걸 들어 아니 한번만 더 바꿔봐 아 아 아 리로라 냈어 ㅅㅂ 리로라 아니 멍청아 뭐해 왜 리로라 안해 아아 정신 차려 멍청아 과어악 여러분 이렇게 까고 갑니다 아아 이야기하다가 니로라 냈어 하하 아 어쨌든 간에 이런 판이다 저 알은 정말 좋아 보이지만 깔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판이에요 개판이에요